나의 친구 아이고 뭐였어 형? 제일, 제일 따뜻하게 했고 형 그니까 어려워 오빠? 오빠 갑자기 뭐 하다 왔길래 이렇게 저 형, 저 형은 잘해 이 형은 원래 누워있다 갑자기 일어나서 또 나갔다가 들어오자마자 눕고 막 이렇게 힘들어 해야 돼 형 풍년하고 있어 지금? 어, 풍년하고 있어 내가 지금 1년을 같이 봤는데도 나도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아직도 이해가 파악이 다 안 되고 있어요 1년을 봐 안 되고 일반적이지 않아 솔직히 난 이런 생각한다 나 불타는 청취자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 너 포함해서 남녀 난 내가 제일 정상 같아 자기만의 색깔도 확실한데 내가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 또 말하라고 오빠가? 도욱윤 형이 오기 전까지 네가 제일 이상했어 하하하하 니가 도욱윤, 도욱윤은 아니면 네가 가장 그러니까 송경이 형은 되게 색깔이 있는데 어 난 내가 어, 사람들 다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난, 난 내가 되게 평, 난 진짜 평범한데 너도 특이해 나 안 평범해 하하하하 도욱윤 형이 아니다가 아닌 거야 도욱윤 형이 아니다가 아닌 거야 도욱윤 형이 아니다가 아닌 거야 형이 봤을 때는 누가 제일 특이해요 우리 중에 내가 볼 때는 소지가 특이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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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감합니다. 아니 굳이 자체로 봤을 때 그런 거 말고. 그렇죠. 보통은 아니죠. 나와 같이 여행을 하고 있다는 분인 거죠? 아. 이거 있잖아. 3만 원 가져왔다, 오늘? 그런데 이거 사서 이것뿐이 없어. 이거, 이거 최고뿐이야.